포스터 증정이라서 사려다가 17,800원이라고 해서 안 샀어요 제가 은행을 왔는데 은행 근처에 편의점에서 굿즈를 꽤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구매해봤는데 7,800원이 나오고 되게 비싸더라고요 초콜릿을 돌려봐 베츠 마루, 케로피, 시나모롤인데 솔직히 케로피는 안 갖고 싶고요 좀 많이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확률이 베츠 마루도 괜찮아요 귀엽거든요 나름? 네 시나모롤이 나왔으면 최고인데 좋겠는데 비싸갖고 이게 원래 가격이 이런 거 아쉽네 영뚜껑 세일해도 1900원대야? 겁나 비싸 아 두 개에 1900원구나 딴 거네 사갈까? 마트도 있네 길거리 아무튼 원랑비야 아니야 일단 가자 시내 가야 되니까 까보자 궁금하다 케로피인 것 같은데 두려운데 벌써 두려운데 케로피 나올 것 같아 뭔가 느낌이 그런데 시나모로 제발 아 근데 선택지가 폭이 넓지가 않아서 비싼 거에 비해서 베츠 마루인가? 그런 거 같은데 선택지가 넓지가 않네요 가격이기에 뭘까? 너무 궁금한데 일단 색깔이 초코색 아 여기 또 딴 것도 있구나 파란은 티크린 레어인가 보네 내 거 레어인가 설마? 다행히 종류가 많네 다행히 종류가 많네 다행히 종류가 많네 나 이거 세 가지만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라갖고 그래 어차피 산유가 이렇게 조금만 할 리가 없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잖아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궁금하다 식단인데 아니 초코색인데 일단 이거 버튼은 뭘까? 그냥 모양 장식인가? 근데 작아서 좀 그런 데 별론데 뒤에 장치 때문에 비싼가봐 이거 장치가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코에 감겨있어 이거 때문에 비싼 거 같은데 크기는 작아서 좀 아쉽긴 한데 한번 열어볼게요 반영은 뭐가 난가 두근두근 위에 장식은 귀엽게 생겼어 배츠마루 아니면 캡볼키티 같은데? 얘가 까마니까 내 이름이 초콜릿에 돌려본 줄 알았어 돌리면 열리네 어떻게 열어되는데 위로 잡아당겨야 열려 열기 좀 불편한데 다행히 배츠마루 원하는 거 하나 얻었네 사실은 시나모로를 갖고 싶었지만 시나모로를 집에도 꽤 많잖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흔한 크롬이나 시나모로는 구하기 쉬운데 배츠마루는 또 구하기 어려우니까 나름 만족스러운 거 같아 귀여워 장식품으로 꽂아놔야겠다 너 때문에 내가 다이소도 못 가고 좋은 것도 못 샀다 지민아 갈랜다 그래도 좋다 귀엽으니까 됐어 귀여움 장땡이야 끝 끝